오늘은 싱글벙글 남성들이 얼마나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고통을 받았는지 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릴까 합니다.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여자친구에게 들으면 어질어질한 말을 써보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이 글에는 댓글이 약 천 개가 달릴 정도로 남성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받게 되는데 남성들의 반응이 진짜 레전드입니다. 오빠는 나 같은 여자 만난 거에 감사해야 해 라는 말을 듣고 어질어질했다는 컴퓨스 다니는 남성. 화장실 갈 시간은 있었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남성이 회사에서 일하느라 연락 못해줬을 때 바가지 긁는 말이 짜증난다는 남성. 오빠는 회사일 오빠 혼자 다해 나 원참 오빠 회사는 오빠 없으면 안 돌아가 라는 말을 하며 연락에 대한 바가지를 긁는 여성을 비꼬는 남성들. 오빠 지금 내가 해결 방법 듣자고 이 이야기 한 줄 알아 오빠 진짜 공감 능력 없어 라는 저 말이 듣기 싫다는 남성들. 오빠 나 시혼이을 예정일 지났는데 아내라는 말이 공포스럽다는 남성. 내 친구 수진이는 남친한테 루이비통 생일 선물 받았다는데 좋겠다라고 말하며 명품 사달라고 조르는 여성을 비꼬는 남성들. 오빠는 요즘 나보러 우리 집 앞까지 안 오네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 저런 말을 들으면 짜증난다는 남성들.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라는 말을 듣는 남성. 왜 결혼하자는 말 안 해 라는 말을 듣고 어지럽다는 남성. 이런 수많은 말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뭔가 하나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. 남성들이 이제는 여성들의 투정에 대해 받아주지 않고 듣기 싫어한다는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. 대부분의 남녀관계에서 남성은 언제나 받아주는 역할을 자처하며 여성에게 희생을 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저런 말을 들어도 그냥 꾹 참고 만나주곤 그랬는데 이제는 남성들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시죠. 실제로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연애관계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냐면 남자친구가 집에 안 데려다줘서 서운해라는 이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차로는 40분 거리이고 지하철로 50분 거리이고 차로 가면 비효율적인 길인 게 맞아. 남친 집에서 밤 11시까지 놀고 가는데 막차 타라고 데려다줬거든. 근데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더라. 집까지 안 데려다주고 가는 게 서운해 그냥 데려다주면 안 되는 건가. 라는 우리 여성의 발언을 보시죠. 이 글은 평일 목요일 밤 11시에 작성된 글입니다. 자동차가 있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일 테니 분명 내일 출근을 하겠죠. 그렇다면 왕복 도하 80분이 걸리는 여자친구 데려다주는 걸 남성이 안 해줬다고 삐지는 게 맞을까요. 이 여자의 케이스를 바라본 여성들은 남자가 쪼잔하다 보통 데려다주는 게 맞다. 라는 식으로 남자가 너무 쪼잔하다 말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. 남성이 배려하고 숙여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. 여성들은 남성에게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제 남성들은 그런 행동들을 짜증난다고 공개적으로 저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전 남자들은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데리러 오고 그랬는데 요즘 남자들은 간보고 찔러보기만 하는 것 같다 너무 쪼잔하다. 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대놓고 요즘 남성들이 변했다고만 말하고 있는 게 보이시냔 말이죠. 남성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돈과 시간 노력을 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. 세상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희생하지 않으면 쪼잔하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이제 남성들은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며 여성들이 연애할 때 보여주는 이기적인 모습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여자들을 만나지 않으려는 노력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. 부디 남성들이 이런 식으로 불평등한 연애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터뜨리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데이트할 때 데리러 오는 걸 당연하게 느끼지 마라 이것들아.